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고다 강남 광토익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주지우입니다. 자, 7월 15일 토익시험이 또 한 번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적중특강에서는요. 여러분께서 이번 시험 잘 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풀이 방법과 팁을 전수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고다21.com에 현재 이 문제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께서 풀어보셔도 가정하고 그 다음에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먼저 이렇습니다. 1번 사진입니다. 자, 파트 1이죠. 자, 이렇게 사람이 없는 사진.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한 번 다시 풀어본다고 생각하고 제가 음원을 들려드릴 테니까 정답을 머릿속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보기를 보시면요. 첫 번째. A. A. A man is placing a chart in the corner.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짠! 이렇게. 자, 그래서 A man is placing a chart in the corner. 자, 먼저 이제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일단은 뭐 사람이 나오면 안 되죠. 이거 완전 오답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B번. B. Some lights are being turned off. 자, 이거 결정적인 거. 예, 자, 보시죠. Some lights are 하고 뒤쪽에 being turned off라고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기 B동사죠. 그리고 이게 being이고 그 다음에 이게 흔히 말해서 PP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보통 다들 뭐라고 부르냐면 비빙 PP라고 부릅니다.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예, 그런 게 있구나. 아, 소화됐을까? 이러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정답이 될 기준이 있어요. 정답이 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 PP 있죠? 이것을 ing 하고 있는 어떤 주체가 사진에 있어야 정답이 됩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는 turning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고 있거나 아니 뭐 하다못해 AI라도 인공지인으로 나와가지고 이걸 켜고 있는 동작을 ing 하고 있다면 정답이겠지만 아예 아무도 없으므로 B번도 오답입니다. 자, 그러면 C번은 뭡니까? C. The chairs at the table are occupied. 자, 보십시오. The chairs at the table are 하고 뒤쪽에 occupied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be occupied라는 표현은요. 차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다다닥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 공간이 차지 되었죠. 그런 거를 occupied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 표현은 당연히 unoccupied죠. 참고합니다. unoccupied.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실제로 이제 딱 자리를 봤는데 사람들이 막 앉아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뭡니까? occupied 된 거죠. 근데 비어있어요. 그럼 그건 뭡니까? unoccupied 된 거죠. 그럼 이 사진에서는요. 당연히 unoccupied 되는데 여기 갑자기 occupied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남녀등치도 아니고 아무리 7월이어도. 그래서 오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시죠. 그러면 A plant has been arranged in a room. 아, 그래요? A plant has been arranged in a room.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A plant has been arranged in a room. arrange라는 동사는요. 깔끔하게 정리하다, 정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라서 그 지금 plant니까 식물인데 화분에 심어진 이만한 식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has been arranged니까 어디에 딱 가지런히 위치가 된 겁니다. 어딘가에 딱 놓아진 거예요. 어디? 방에 그냥 놓아졌다. 제일 무난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제일 무난한 게 보통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았어. 빈틈없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 약간 페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A번입니다. 자, A번 잘 봐요. 짜자잔, 짜잔, 짜잔, 이겁니다. People are buying some groceries.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류. B번 보시죠. B. People are standing in line. 자, B번 봐봐요. 짜자잔, 짜잔. People are standing in line.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오, 야, 이거 치열한데요. 자, 그러면 C번은? C. A man is pushing a cart. 이게 뭐예요? 자, 이겁니다. A man is pushing a cart. 남자가 카트를 밀고 있다. 설마. 저걸 막 이렇게. 아저씨, 왜 가만히 있어요. 재밌게 해줄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보이시죠. D. A man is putting up a sign. 아, 이건 아닌데. 자, 보시죠. A man is putting up a sign입니다. Put up이란 말은 뭐뭐를 걸다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자, put up. 이게 이제 뭐뭐를 계제하다란 말 아세요? 계제하다. 이렇게. 계제하다. 이게 우리말 철자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여러분 SNS에다 글 올리는 거 있죠. 그게 put up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도 하면 post라고도 해요. 이렇게. 동의어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어쨌든 그러면 남자가 지금 사인을 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치열한 경합지점인 A와 B에서 마지막 선택을 받은 보기는 바로 B번입니다. 자, 그래서 A번 고르신분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에 잘 봐요. Groceries라는 이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누가 봐도 뭘 좀 사고 있는 것 같지만 식료품을 사고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B번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100%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의 100%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어때요? 한 50%. 아마 그럽지로 이렇게.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항상 뭡니까? 더 그럴 법한 애를 골라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객관식 문제를 푸는 사람의 철학적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게 실제로 나왔다면 이것도 답되지 않아? 이러지 마시고 진짜 더 객관적인 애로 그냥 과감하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의원은 거기까지 신경 써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남자, 여자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성별은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세 분께서 지금 요리를 어쨌든 썸띵. 오케이, 자, 보시죠. 3번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기 1번입니다. A 자,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점을 시사하는 그런 보기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A dish is being passed to a woman. 자, dish라는 말은 물론 접시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시에 담아진 음식 자체를 dish라고 합니다. 자, dish가 is being passed to a woman.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바로 비동사의 being에다가 pp를 붙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요 passed란을 쫙 뽑아가지고 과연 ing 하고 있는 인간이나 ai가 있는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주체가 있는가? 자, 보시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이거를 passing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았죠. 자, 그럼 비번 보기는 뭘까요? B Bottles are being filled with water. 잘 봐요. Bottles are being filled with water. 같은 being이라도 급이 다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Bottles are being filled with water. fill이라는 동사는 채우다입니다. 그래서 fill a bottle with water. 이렇게 나오면 보통 병을 물로 채우다 이건데 자, 병들이 채워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로. 자, 그러면 누군가가 병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붙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답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같은 B, being, PP지만 실제로 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A번처럼 정답. B번 A. 오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보시면 말입니다. C A woman is taking off an apron. 어휴, 큰일 날 소리를. 자, 보시죠. A woman is taking off an apron. 이렇게 나오는데 Take off란 말은 참고로 뭔가를 벗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put on이요. 입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입는 동작 자체를 put on. 그 다음에 반대로 벗는 동작을 take off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분이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앞치마를 벗고 있는 동작 중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분이 물론 앞치마를 안 입었지만 이미 안 입은 상태지 뭐 지금 벗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D번 보시면요. D A woman is tasting some fruit. 큰일 날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짠. A woman is tasting some fruit입니다. 여자분께서 과일을, tasting, 맛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입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하, 이렇게. 차례에서 오답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멋있게 정답을 맞힌 케이스가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3번 어땠어요? 깔끔했죠? 그렇죠? 빈틈없었죠? 자, 그러면 Part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인데 한 번 정답이 몇 번일지 한 번만 생각해 보는 찬스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시작! 자, 여러분 몇 번 고르셨습니까? 저도 모르죠. 자, 어쨌든 질문이 이렇습니다. Where did you find the event schedule? 이게 무슨 말인가? 음, where, where, 야, 이겁니다. 자, 잘 봐요. Where did you find the event schedule? 영국 발음에서는 이제 R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where이라고 안 하고 wher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chedule? 에휴, 그런 말 없어요. 예, 영국에서는 뭐예요? schedule. So, where did you find the event schedule? 그 일정, 그 행사 일정. 그 어디서 찾았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는 다운받았지 이거고요. B번이 얜 뭐라는 거야? 자, 다시 한 번요. It's a very popular event. 되게 인기 많은 행사야 하고 C번. C. No, I didn't. 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일단 정답만 말, A번 정답인데, 자, 할 말이 많아요. 자, 보시면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말의 육하원칙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 영어로는 Who, Where, When, What, Which, Why, How. 그러니까 한 번에 W, H로 시작하는 애들. Who, Where, When, What, Which, Why, How. 같은 그런 걸로 시작하는 질문들이 있죠. Who, 나, Where, When, What, Which, Why, How 같은 질문들. 자, 그런 질문들은 절대로 yes나 no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너 누구야? 아니요. 심각. 자, 그래서 오답이에요. 자, 그럼 A랑 B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일단은 B번 같은 경우는 토익의 아주 정통적인 적폐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벤트라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반복시켜서 그냥 발음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A번은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숨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보통 이 인터넷 쪽을 IT, IT라고 쓸게요, IT. IT를 얘기를 하면은 인터넷이나 웹사이트나, 웹사이트나 온라인 이런 거를 언급을 하면 거의 다 정답이 됩니다, 요즘은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어디서 났어?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 때만 해도 나 이거는 잡지에서 오렸거든 막 허우 막 추억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면 이런 취급, 그쵸? 요즘은 어떻게? 아, 나 앱으로 다운받았어.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야, 너 그 이벤트 채널 어디서 찾았어? 다운받았지. 어우, 세상 좋아졌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인터넷 관련해서 어디냐는 질문에 뭐, 다운받았다, 웹사이트 찾았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이용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다 정답으로 나온다라는 비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한번 들어보실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보시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문제가 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how many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이 압니다. how many는 몇 개나 얼마나 많이, 그쵸? 자, 그리고 애지간한 기억력이 여기까지 갈 겁니다. how many cups 이렇게 컵 몇 개? 여기까지요, 그쵸? 실제로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은 처음에 처음 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동사까지 이렇게 우리가 컵 몇 개 필요?까지 가시면 거의 틀릴 일은 없다고 보시도 좋습니다. 자, A번 보실까요? 자, A번 이런 얘기입니다. 짜잔! everyone gets a free drink. 자, 모두가 공짜 음료를 받게 될 거야, 이런 얘기고요. 자, B번 보시면요. B 이런 게 최고죠. 짜자잔, 짠! 이겁니다. around 50, I think. 대략 한 50기는 생각에는 하고요. 그 다음에 C 컵 몇 개 필요해? 민영 said she's coming. 자, 민영이가 온다고 그랬어. 어머, 뭐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먼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B번이 정답인 건 다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죠. 오답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컵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음료를 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싹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야, 헷갈리지 않아? 그냥 이번 골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파티가 있죠, 뒤쪽에. 그럼 파티는 보통 친구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야, 민영이가 온대! 막 이러면서 야, 파티 좋잖아? 골라 골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 연상단어법이라고 하죠. 연상단어. 이렇게 연상단어를 써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꼬십니다. 이렇게 연상어휘. 자, 그래서 내용이랑 전혀 관계없는데 그냥 뭔가 나왔던 단어랑 관계있는 거를 막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땐 여러분이 거꾸로 에이, 오답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직합니다. 정답은 B번이에요. 자, 그래서 띵동! 맞았습니다. 자, 그럼 6번 보시겠습니다. 6번은 이렇게 나와 있군요. 시작! 자, 보겠습니다. 자, has Mr. 왕 하고 뒤에 오디오가 씹힌 다음에 무슨 뭐 day or a 이렇게 끝났죠? 자,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 잘 안 들리죠? 들려도 이상합니다. 아니, Cowles라는 이름이 뭐 이렇게 흔한 이름도 아니에요. John 이런 게 차라리 흔하지. 그래서 이제 Part 2를 풀다가 뭔가 영어가 아닌 것 같은 게 막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머 어떡하지? What happened to me?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거의 다 사람 이름이나 도시 이름입니다. 뭐요? 사람 이름 아니면 도시 이름. 고유명사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Mr. Cowles가 leave for the day라고 하면 보통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left for the day already? 이미 일 끝나고 갔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요. A It's on your left. 자, A 갑자기 팍 터지는데 이게 까딱 요오르시면 안 됩니다. It's on your left. 야, 그것이 왼쪽에 있어. 설마 이분을 이렇게 그렇죠? 아니, 사람을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바둑으로 사람을 이기는 시대로 그래서 야, 그것이 왼쪽에 있어. A번 패륜 같은 그런 복이죠. 자, B번을 보시면 B What day is it? 자, B번은 굉장히 철학적 고민을 던집니다. What day is it? 오늘 무슨 요일이야? 왜? 글쎄요. 자, C번 볼까요? C No, he'll be here any minute. 잘 봐요. No, he'll be here any minute. 자, 보시면 이제 C번에 짠 No, he'll be here any minute. 그 사람 곧 올 거야. 아니야, 안 떠났어.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질문에 사람 이름이 떡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 그 사람 말입니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명사로 히나 쉬가 이분이 이분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분이죠. B번은 되게 독특한 거죠. 야, 그분 어떻게 이미 가셨어, 오늘? 오늘 무슨 요일이야? 왜? 수요일이면 원래 가시고 목요일이면 계실 거야. 엄청 대단한 스케줄이죠. 자, 그래서 B번은 나중에 한 2030년쯤에 한번 근로환경이 바뀌면 정답으로 한번 해볼 만한 정답은 지금은 C번입니다. 오케이. 자, 6번 해결했습니다. 7번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자, 7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질문 보시죠. When will the new employee workshop take place? 자, 일단 질문이 이렇습니다. When will the new employee workshop take place? 혹시 그 새로운 직원들 workshop은 언제, 뭐, 언제 지금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When이죠. 이렇게 하고 쭉 가서 언제 시작합니까? 언제 발생합니까? 그 일 언제 있습니까? 자, 이 정도가 핵심인데 A번 보시면요. A Several Job Candidates 자, A번 보세요. 아까 배웠던 바로 연상어휘죠, 그냥. Several Job Candidates 여러 명의 지원자들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사실은 employee라는 말이 이제 지원자라는 말과 관련만 있고 A번은 사실 답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게 이제 연상 단어 함정입니다. 자, 그다음 B번 보시면요. B Sometime Next Month 이게 이제 짱이죠. 잘 봐요. Sometime Next Month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when 같은 거에 Sometime이라고 나오면 거의 다 정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답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저기 있잖아. 동엽이 언제 결혼한대? 언젠간 하겠지. 언젠가가 Sometime이거든요. 동엽이 언제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대? 언젠간 부러졌겠지. 동엽이가 언제 밥산대? 언젠간 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참고를 알아두시고 자, 시험 보시면요. C 자, 시험 보니까 아, 음, 맞아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한마디로 이렇다는 얘기죠. 오케이. 아까 Sometime에 대해 드렸던 그 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들어보니까 알겠죠? 오답으로 만들기가 되게 힘듭니다. 말 자체가 좋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8번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질문 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Why don't you 이렇게 혹시 제이든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자, why don't는 why가 아닙니다. why는 진짜 왜고요. why don't는 뭐뭐 하는 게 어때입니다. 제안이죠. 그래서 제이든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하고 A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why가 아니라고. why면은 because가 답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뭐 하는 게 어때? 근데 대답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A번을 낸 출제자는 뭡니까? 아, why니까 because를 골라.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죠. 사실은 이거를 한 묶음으로 봐야지. why don't you ask? 한번 요청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그래서 A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B번 볼까요? B I can handle it. 자, B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짜잔, 짠. 이렇게 I can handle it. 내가 할 수 있어? 오케이. C번 C Only half of it. 자, C번은 뭐 특이한 얘기네요. Only half of it. 딱 절반만. 자, 그래서 정답은요. 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이든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야, 됐어. 왜냐하면 내가 그쵸. handle it. 내가 처리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 앞에다가 no problem 이라는 말을 생략한 거죠. 그걸 넣으면 너무 쉬우니까 약간 어렵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오케이. 자, 8번 해결되셨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들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질문 보시겠습니다. 자, 질문이 그렇습니다. Who's volunteering for the charity event? charity event라는 말은 자선행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누가 자선행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 할 것인가. 자, 그럼 먼저 A번 볼까요? A. carteries. 자, A번에 carteries라고 했는데 자, 뭔가 영어 단어 같지 않은 게 들렸죠? 그럼 이때는 뭐다? 거의 사람 아니면 도시 이릅니다. 여기서는 사람 이름을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정답이겠죠. carteries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번 보시면요. B. to raise money. 자, 비번은 투 부정사로 시작합니다. to raise money. 이렇게 raise money는 돈을 이렇게 집어 올리는 게 아니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기금 모음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면 사실은 charity event라는 그 자선행사가요. 뭐가 있어야겠어요? 돈을 모아서 기부 같은 걸 하는 게 바로 자선행사죠. 그러다 보니까 연상 단어를 낸 겁니다. B번에다가. 조금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C번 보시면 C. it's a good decision. 자, 시험 보니까 이렇게 나왔군요. 짠. 이렇게. it's a good decision. 그거 참 좋은 결정입니다. 자, 이 사람은 뭘 물어봤어요. 그쵸? 내가 뭘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좋은 결정을 하셨대. 사실은 C번은 차라리 저분이 평서문으로 내가 뭘 하기로 했다. 이럴 땐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정답은 카터씨 화이팅! 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파트 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 11, 12번 떠 있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독해를 해볼게요. 자, 10번입니다. 질문은 Why is the woman visiting the print shop? 여자분은 왜 인쇄샵에 그 방문을 하시는가가 되겠고요. 11번에 What does the man mention about the account? 입니다. 계좌에 대해서 남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남자분이 100% 대사를 하시겠죠. 11번에서는 12번은요. 자, What does the man ask to see? 남자분이 뭘 보자고 좀 요청하는가? 이것도 남자분이 대사를 하시겠죠. 즉, 전체 음원이 쭉 흘러가는데 10번은 사실 여자분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11번, 12번은 남자, 여자가 말을 주고받더라도 남자분 얘기할 때를 조금 기다리셨다가 딱딱 치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보기까지는 제가 해석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갈까요? 시작! 어떻게 되셨나요? 자,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Hi, my name's Gwen Ramirez. 나는 누구누구야? I ordered some flyers. 자, I ordered some flyers. Flyers이 뭐냐면요. 전단지입니다. 내가 전단지를 주문했잖아. 우리 카페에 전단지 내가 주문했잖아. 혹시 오늘까지 준비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되셨나요? 자,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Hi, my name's Gwen Ramirez. 나는 누구누구야? I ordered some flyers. 자, I ordered some flyers. Flyers이 뭐냐면요. 전단지입니다. 내가 전단지를 주문했잖아. 우리 카페에 전단지 내가 주문했잖아. 혹시 오늘까지 준비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자분이 여기 왜 갔겠습니까? 주문을 했고 이제 오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야. The pick up and order. 주문한 거 가지러 갔죠. 가지러 갔는데 남자분이. I'm afraid your account doesn't show up in our computer system. 미안한데 당신의 account가 컴퓨터 시스템에 doesn't show up 뜨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안 뜬다는 게 Oh, I might have used the name of my cafe then. 내가 아마도 우리 카페 이름을 이용한 것 같다. 한마디로 이렇게 뭘 신청을 할 때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게요. Can you check under cafe fiesta? Okay. Yes, here it is. Your account is under the company name. Company name으로 돼 있네요. 이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간단하죠. C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이 이제 아, 좀 봅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Yes, the flyers are ready. 자, flyer 준비됐고요.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분이 실제로 이거를 돈을 냈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그게 이겁니다. By the way,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이거야.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혹시 영수증 갖고 오셨습니까?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오우,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3, 14, 15번. 13번에, 자, what projec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현재 그 화자분들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what is the woman planning to do? 여자분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고 뒤에 보니까 Sunday evening이라고 시간 시점 표현이 나와 있죠. 이렇게 뭔가 시점이 딱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 말 자체가 동의어가 없기 때문에 성우가 그대로 대본에 써 있는 그대로 Sunday evening이라는 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타이밍을 잡기가 좋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5번 보시면요. 자, what does the man say? 어머나, 남자분이 말씀하시겠군요. he will do next입니다. 남자분이 다음으로 하실 일은 남자분이 얘기하겠죠. 내가, 남자분이 자기가 자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I, 내가 말이죠. am going to, I will, 내가 하겠다. 이렇게, 오케이. 그게 1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문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렇습니다. 자, 먼저 내용 들어보시죠. 자, 남자분이 some of us from marketing team. 자, 마케팅 팀에서 나온 우리 중 몇 명이 말이야. volunteering을 할 건데 park에서 한다. 공원 같은 데서요. Sunday afternoon에 한다. 어, 어머나, 이게 슬슬 나올... 자, 보시죠. 자, we plan on... clearing trails, cluttered... 아, 이거군요. clearing trails. clearing trails. 트레일이란 말은 보통 무슨 가는 길 같은 거 있죠. 이런 로, 로. 우리말로 로라고 하죠. 산책로. 그럼 영어를 하이킹 트레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를 딱 clearing 하는 겁니다. 뭘? 오케이. 최근에 storm에 의해서 막 지저분하게 됐던 그 트레일 자체를 우리가 깔끔하게 청소를 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쵸. 산책로는 깔끔해야 제격이죠. 그쵸. 걸어가면서 손도 잡고 자, 그 다음에 아, 근데 이제 여자분이 그날 하는 게 뭐가 있나 보죠. Sunday에 도와줄래? 어머나, 벗이 나왔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 내가 그때 파티에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브닝에 심지어 딱 나왔죠. 파티 가신다. 어휴, 자원봉사보다 즐거운 게 파티인데 설마 그런 얘기 아니고 위 잡아놨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걸로 갑니다. 다시까지 가야 된다고요? 얼마나 파티를 오래 하시려고 우리가 다시 전에 끝나 그럼 내가 너를 파티 가기 전에 끝나니까 야, 이거 네 이름 여기다가 추가해 놓을게 네가 함께해서 참으로 다행이야. 제 생각에 여자분이 피해 가려고 하다가 얻어걸린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야, 이름 넣어놓을게. 고마워, 친구. 여자분. 하아, 속도 모르고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6, 17, 18번입니다. 16번. 자, Who most likely is the woman? 자, 보세요. 이게 보니까 아마도거든요. 아마도. 한마디로 여자가 아마도 누구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파트 3 같은 특히 두 명이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세 명이서 이제 누군지 얘기를 안 해줘. 대신에 내용을 들어보면 누군지 추정할 수는 있게끔 싹 던집니다. 그때 잘 맞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What has the man started? 남자분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하고 이제 뭔가 전공 같은 게 촥 나와있죠. 자, 마지막에 So, what does the woman suggest the man do? 자, 남자분이 뭘 했으면 좋겠다고 이분이 제안을 하시는가?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제안이란 건 이렇게 하죠. 아까 파트 2도 나왔듯이 Hey, why don't you? How about? 이런 식으로요. I like you too. 이렇게. 오케이. 자, 16, 17, 18번입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Sure. questions 16-1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y Lydia, how is your diner going? You've been in business for one year now, right? It's doing very well, Todd. And yes, the anniversary is in two weeks. To celebrate the occasion, I was thinking about making some new desserts and putting photos of them on the menu. But the thing is that I'm terrible at taking pictures. Well, I recently completed a course in digital photography and I'm always looking to get more practice. My camera is new as well, so if you don't mind, I can try taking the photos. That's a great idea. Why don't you come by the diner tomorrow? If your photos turn out better than mine, I'll definitely use them in the menu. 자, 내용 보시겠습니다. Hey Lydia, how is your diner going? 자, Lydia, how is your diner going? 여기서 끝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여러분, 자, diner이라는 말이요. 식사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식당이란 뜻도 있어요. 식당. 그 다음에 diner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그 bistrower란 단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머나, 죄송합니다. 자, 비. 예, bistrower 이렇게요. 자, 그래서 diner, bistrower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레스토랑이죠. 그래야 식당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iner, bistrower 자, 그러면 얘가 정답이죠. 야, 너 식당 어떻게 내가? 여자분은 식당 주인입니다. 끝. 자, 그리고 지금 사업한 지 1년 됐지? 야, 잘 됐다. 난 다음에 남자분이요. 야, 이제 2주 지나면 우리가 벌써 1년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념을 한번 축하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 그리고 메뉴에다가 사진도 좀 실으려고 하거든. 남자분이 뭘 공부했어요? 이 상황에서 연락을 받았을까요? 어우, 점점. 내가 사진을 잘 못 찍어. 그래서 말이야. 어우, 다 알겠다. 남자분이 디지털 포토그라피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어우, 우연히 일찍 치고 여자분이 일부러 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안하는 것은요. 남자분이 카메라도 쇠 거고요. 내가 한번 찍어볼게. 참 좋아, 참 좋아. Why don't you come by 자, why don't you 제안입니다. 보시죠. Why don't you come by the diner tomorrow 우리 다이너 식당으로 come by 하는 게 어때? come by가 뭔가요? 자, come by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come by 이 말은 들르다입니다. 어디 어디에 들르다. 그리고 동의로는 stop by라는 말도 있습니다. stop by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drop by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 말이 곧 뭡니까? 방문하다죠. 그 말이 그 말이죠. 들르다나 방문하다나 자,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 업체의 여자 업체의 어머나 여기 있군요. OK. visit a business 그 업체의 방문하 그게 바로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제안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얘기였습니다. 남자분 화이팅! 자, 19, 20, 21번 보시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자, what is the purpose of the man's call? 남자분 전화의 목적은 자, 그리고 why does the man say? 하고 이게 의도 파악 문제거든요. 잘 봐요. Is it right? 어, 그게 그렇단 말입니까? 자, 이 얘기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흐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왔던 내용과 이 뒤에 나올 한 문장 정도 그 내용을 이렇게 합쳐서 이 말의 뜻을 마쳐야 됩니다. 그니까 이 전 문장 그 후 문장 여기에 모든 정답의 Q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시면 절대 못 맞춥니다. 이 문제는요. 자, 그리고 21번에 what does the woman imply about the delivery? 이 그 배송에 대해서 여자분이 뭔가 암시를 한다고 합니다. 알 수 없군요. 자, 19번부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Okay, let me take a look. I see you ordered the brown rachetti shoes and that they were shipped out last Friday. Is that right? They should have arrived. I wanted to give them to my brother at his party this coming weekend. As this Monday was a public holiday, it's normal for deliveries to take just a little longer than usual. Feel free to call back tomorrow if they haven't come. 자, 보시겠습니다. Good morning. I bought some shoes on your 자, I bought some shoes. 제가 좀 신발을 샀는데요. 당신 웹사이트에서요. Last week, but I still haven't received them.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뭘 확인해 보려고 했겠네요. Could you update me on the status of my order? 자, 이거야. Could you update me on the status of my order? The status. Status란 말이 바로 상태란 얘기입니다.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status of an order이니까 주문의 현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어찌 되어 가는지 전화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쭉 내용이 흘러가는데 남자분이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 앞뒤 문장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남자분이 이제 그 주문번호도 불러드리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시키셨군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 나갔습니다. 흐르단 말이에요? 그럼 도착을 했어야죠.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일단 보시면요. A번에 남자는 믿지 않는다. The quality of the products. 제품의 질에 제품의 질을 믿지 않는다. 아니, 안 왔으니까 이건 판단할 수가 없죠. 그 다음 B번을 보시면 He would like to speak to a supervisor. 상사와 얘기해보고 싶어한다. 자, 이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갑질이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요. He's disappointed with a service. 이 서비스에 실망했다. 아니, 배송이 왜 그래요? 그래요. 얘가 정답입니다. D번 보시죠. He wants to accept a discount offer. 남자는 할인 제한을 받아들이고 싶어한다. 자, 그런 적 없습니다. 헛게 보이나 보죠. 자, 그리고 21번으로 가보고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번 위켄드에 내가 우리 동생 주려고 했는데 이번 월요일이요. Public holiday니까 공휴일이었어요. 왜 공휴일 끼면 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It's normal for delivery to 이거 누전 당연한 거예요. To take just a little longer than usual. 조금 오래 걸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Feel free to call back tomorrow. 내일 다시 전화해봐요. If they haven't come. 만약에 안 오면요. 이 얘기입니다. 여자분이 뭘 암시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아. 공휴일 껴가지고 좀 지연된 건데 당연하지. 곧 도착할 거야. 에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실망한 손님과 뻔뻔한 그 예, 이 점원이 되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대화를 했군요. 자, 다음 넘어와 보겠습니다. 22, 3, 4번입니다. 22번 자, what industry does the listener work in? 자, 보니까 남녀가 아니고 청자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서 파트 4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what industry? 어떤 산업 분야의 이 listener, 청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ssage? 이 메시지의 목적은 이거고요. 마지막에요. 자, according to the speaker 이 그 화자의 말에 따르면요. what does the company offer to do for the listener? 회사가 이 청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라는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부터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갑시다. 시작! questions 22-24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Brenda, this is Raina Yoon from BH Media Partners in London. It was a pleasure having a phone interview with you for the web designer position. I was impressed with your portfolio and your background in web design. That's why we'd like you to visit our office in London to have another interview with us in person. The company will cover your plane fare and hotel stay. Please give me a call back so that we can set up a date for the interview. 내용 보시겠습니다. Hi Brenda, this is Raina Yoon from BH Media Partners in London. 여자분이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고요. 자, 청자는? It was a pleasure having a phone interview with you 자, 내가 phone interview 를 해서 참으로 기뻤어요 당신과 당신은 누굴까요? with you for the web designer position. 아, web designer position 에 대해서 우리가 phone interview 를 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마디로 그쪽은 web designer 그렇죠,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랑 당연히 phone interview 를 했겠죠. 엉뚱하게 다른 데 종사하는 심지어 이 얘기를 할 일 없잖아요. 자, 그래서 메시지의 그 purpose가 뭐냐면 바로 I was impressed with your portfolio 당신 포트폴리오 진짜 이거더라고 and your background in web design 그리고 background 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런던에 있는 오피스로 오셔가지고요 직접 면대면으로 인터뷰를 한 번 더 합시다. 즉, 아까 한 건 뭐예요? 전화 면접이죠. 이제는 진짜 면접 오세요. 정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이야, 좋겠네. 그쵸? 오늘 고기 사 먹겠네요. 자, 그리고 이분 말씀에 따르면 회사가 해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청자분이 꼭 런던에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와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 싹은 저희가 내드리죠. 호텔 스테이도 저희가 그냥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비용을 커버해드릴게요. 비용이 영어로 이거죠. 오케이. 이거 커버해드립니다. 정답은 그래서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모셔왔는데 설마 떨어뜨리겠어요. 그쵸? 예, 잘 되길 바랍니다. 예, 대박 기원합니다. 자, 다음 거 보시죠. 25, 6, 7번입니다. 25번 자, what is the purpose of the man's visit? 남자분 방문의 목적은? 자, 그 다음에요. what does the man emphasize about the Z10입니다. 자, Z10 Z10 이거는 딱 봐도 상품 약간 모델명 같은 거고 마지막에요. 자, what are the listeners asked to write down? 자, 보시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예, 여기 나와있죠. B동사 있고 이렇게 PP고 이렇게 그래서 스피커가 리스너한테 야, 받아 적어 라고 시켜야 됩니다. 그때 뭘 받아 적어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 정답이 나오는 거죠. 자, 25, 6, 7번 한번 가보실까요? 예, 준비하시고 시작! 자, 25, 7번 한번 가보실까요? 자, 25, 7번 한번 가보실까요? This is a state-of-the-art dryer that provides all the features of the Z9 but you can move around freely and not have to worry about the annoying cord Okay, now I would like each of you to come up here and try out the dryers Once you've done that Please fill out the form here with the model you like most 좋습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store 자, 나를 스토어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It is my pleasure to present to you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게 돼서 참으로 Our award winning hair dryer line 우리의 그 상을 탄 그렇죠? 이 hair dryer 제품을 보여드리기 너무나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남자분 왜 방문했냐면요 이 hair dryer를 뭐 하려고요?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hair dryer도 어차피 상품이죠 제품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앞에 보시면 demonstrate라는 말이 있는데 hair dryer를 진짜 이렇게 보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신기하지? 이게 아니고 가서 음 징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시범, 시연, 시 썸띵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영어로 demonstrate라는 동서를 쓰죠. 정답은 그래서 C번입니다. To demonstrate a product 제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Z10은 이제 헤어드라이어 중에 하나인데 Today I'll be showing you two of our latest models 우리 최신 모델 중에 두 개 보여드릴게요. The first one is the Z9 첫 번째 거는 Z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군요. And it comes with great features 이거 엄청 기능이 좋은데 The most popular feature is the ability to adjust the heat setting Heat setting을 adjust 하니까 열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Along with the speed setting 그리고 스피드도 이게 조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건 저도 처음 봤는데 Now this one is our newest model the Z10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쵸? Z10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이죠 This is a state of the art dryer 이거는 최고 첨단 기술로 만들었는데 바로 That provides all the features of the Z9 All the features of the Z9 아까 보여드린 Z9이랑 feature 자체는 똑같은 거 다 제공합니다. 그럼 뭐라도 나은 게 있어야죠. 그게 이거예요. But you can move around freely 마음껏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Not have to worry about the annoying chord The annoying chord입니다. 한마디로 짜증나는 이 선 있죠? 가끔 목에도 감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거는 선이? 없어요. 정답은 이겁니다. Chordless 보통 단어에다가 list를 붙이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Chordless capability 코드가 없는 이런 엄청난 무선 헤어드라이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아 적어주세요. 이겁니다. 자 Now I would like each of you 여러분 각각 각인 개인께서 말이죠. Come up here 여기 오셔가지고 말입니다. Try out Dryer 한번 써보시고 Once you've done that 이거 끝나시면 자 시작 Please fill out the form here 이겁니다. Please fill out the form here 여기는 서식을 작성하시는데 With the model you like most The model you like the most 가장 좋아하는 모델을 여기다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뭐요? 의견을 피력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델 넘버를 걷다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델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헤어져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군요. 마지막입니다. 자 28, 29, 30번입니다. 28번 자 what kind of products 어떤 종류의 상품들 이 가게에서 팔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Why have some store displays? 그러니까 store displays라는 건 이제 가게에서 전시해놓은 그 전시장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 store displays가 왜 리어레인지 되니까 재배열되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자 What does the speaker imply when he says 남자분이요? It's the busy season. 오케이 자 이거 참 바쁠 때입니다. 지금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뭘 암시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바쁠 때라는 얘기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토익에서 비즈니스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못했다거나 뭔가 이렇게 양해를 구할 때 글쎄요. 오케이 한번 자 보시죠. 마지막이니까 한번 힘내보시고요. 준비 시작 questions 28-30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Before we open today I want to discuss some recent changes that our store has undergone to prepare for the beginning of the school semester. We have moved the displays of our most popular merchandise such as paintbrushes and coloured pencils near the store's front entrance so that customers can see them right away. Also many shoppers will probably want to buy our marker sets and I know that we don't have a lot left in our inventory. I placed a new order with our supplier last month but it's the busy season. There's not much we can do about it for now so just apologize and ask customers to come back later if they need those.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자 우리가 오늘 열기 전에요 자 제가 한번 논의하고 싶은데 recent changes recent changes that our store has undergone to prepare for the beginning 자 우리 회사가 이제 앞으로 뭐뭐를 하기 위해서 겪는 beginning of the school semester school semester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뭔지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요 most popular merchandise를 다 어디다가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rearrange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such as paint brushes and colored pencils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거 봐봐요. such as paint brushes paint brushes 그러니까 붓이죠. 붓 그 다음에 colored pencils 그러니까 색 있는 색연필 같은 거 한마디로 여기가 뭘 파는 데냐면 미술하는 거 뭐 그런 용품 있잖아요. 그거 파는 데입니다. 미술 용품이죠. our supplies 그리고 이거를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가게에 front entrance 근처에다 다 갖다 놨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딱 볼 수 있도록 왜? 걔네가 잘 팔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죠 certain items 특정 상품들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visible이라고 써놨죠. 자 얘가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 바쁠 때입니다. 라고 남자분이 말씀하시는 거 자 볼까요? 그리고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는 저희의 또 마커 세트도 사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재고에 지금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시키긴 했는데 근데 이게 바쁠 때라 한마디로 시키긴 했는데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혹시 좀 못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암시를 하는 거죠. 자 그게 몇 번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there is a delay in shipment 이거죠. 시키긴 했어. 근데 오는데 이게 바쁠 때라 시간이 좀 걸려요. 미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죠. there is not much we can do about it for now.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so just apologize and ask customers to come back later. 나중에 와주세요. they need those. 만약에 그거 필요하시면요. 하고 그냥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끝납니다. 정답은 그래서 c분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파트 1에서는 being pp 많이 설명드렸고 파트 2에서는 깨알 같은 팁 몇 개 탁탁탁 던져드렸고 파트 3이랑 4에서는 이제 전체 문제 푸는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 꼭 잘 보시길 바라고 시험 끝나고 다시 한번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고다 강남에서 이렇게 광택 L씨를 맡고 있는 주지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